네, 117회 1급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과목 영장문 36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류 심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 찾는 겁니다. 괄호가 4개가 있고요. 하나씩 넣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 address and contact detail of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의 주소라든가 세부 연락처가 appears as part of consignee or notify party detail 수하인이나 또는 착화 통지처의 세부사항으로써 나타나는 경우에 They are not to agree with the stated and the credit 신용장에 나타난 그것 주소라든가 컨택 디테일과 동의하지 않는다 D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거 UCP 규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주소 수익자의 주소라든가 개설 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원칙이었어요. 같은 국가 내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세부사항들은 조금 달라도 된다. 그런데 특히 운송서류상에 나타나는 개설 의뢰인의 주소 컨택 디테일이 수하인 또는 착화 통지처로써 나타날 때 이건 착화 통지처라든가 수하인의 정보 이게 다르면 물품을 인도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해야 한다. 신용장에 나타난 규격과 동의하여야 한다. 예외 규정을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4번의 agree는 말이 되지 않고요. 원래 규정에는 they must be a stated and credit 신용장에 명시된 것대로 나타나야 한다. 동의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37번 보시면 select the wrong word in the blank 역시 괄호 채우는 문제인데 괄호에 들어갈 때 잘못된 걸 찾는 겁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여기도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자, document for which the UCP600 transport article UCP600의 운송조항의 상의 서류들인데요. do not apply are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UCP600의 운송조항이라는 건 없고요. transport document와 관련된 운송서류와 관련된 조항들은 있습니다. 운송서류와 관련된 조항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MTD, 복합운송서류, 그 다음에 BL, CABL, 그 다음에 에어웨이 BL 여기 차터 파티 BL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봤던 운송서류들이죠. 그 이외에 내륙운송서류 road rail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그리고 특송수령증하고 우편수령증 career receipt, post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UCP에서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예, 1, 2, 3번일 겁니다. Delivery note, cargo receipt, 다 수령증이라는 뜻이고요. De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 DO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UCP에서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가 뭐냐 묻는 문제고요. 4번에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에요.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CP에서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의 종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 구성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괄호 2개가 나와 있고요. 2개 채우는 문제입니다. To date, 여태까지, 지금 오늘날까지라는 의미예요. No payment has been received from you. 당신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 And we are assuming that.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This is merely blank on your side. 당신 측의 단순한 oversight, 실수, 간과하는 것, 잠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 자, fortnight은 굉장히 뜬금없는데요. 2주라는 의미입니다. 14일이라는 의미여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여서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전혀 맥락과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please remit the full blank due amount immediately 즉시 그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송금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Remit은 송부하다, 보내다 라는 뜻에서 송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연체된 금액이니까 past due가 적합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intended는 의도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전혀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보시면 잘못된 문장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문법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를 줄 때 이게 내용상 틀린 걸 찾는 건지 문법적으로 틀린 걸 찾는 건지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좀 그 부분을 꼼꼼히 보면서 문제를 읽을 수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 문제인지 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ar Mr. Kim 되어 있고요. Thank you for your inquiry on April 13th 이 날짜에 당신의 조회, 상품 조회 이런 이런 상품에 관심이 있는데 판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상품 조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Expressing interest in our software product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심을 표현하신 In reply to your letter, 당신 편지의 회신으로 We are enclosing a detailed catalog and price list 우리가 세부적인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동봉합니다. For our design software, you required 당신이 요청하신 우리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 C에 보시면 Beside, those advertising, and the business monthly 이거는 아마 monthly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월간지, 잡지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business monthly라고 하는 것에 Advertising, 광고되어 있는 것 Beside, 외에도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Beside 하면 옆에 측면이라는 뜻이 되고요. Beside를 붙여서 그 외도라는 뜻 거기에 추가해서 라는 뜻을 만들려면 Beside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잡지에 광고가 된 이라고 하려면 과거형으로 수동형으로 만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those advertised and business monthly 비즈니스 monthly에 광고된 그런 물품 이외에도 라는 뜻으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3번 C가 틀렸고요. The attached illustrated brochure shows various software available for you. 자,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이 붙어 있는 브로슈어가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보여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that are not covered in the materials 그러한 여기서는 자료 서류로 된 자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런 자료에서 커버, 다루고 있지 않은 어떤 질문이라든가 concern, 여기서는 걱정이란 뜻보다 관심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with and to, 우리가 보낸 이 material 이런 자료 외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any time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 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C였습니다. 그 다음 40번, 41번 두 문제에 묶여있는 것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 Dear Mr. McPhee 되어 있고요. We are writing to you on the recommendation of Mr. David Hahn, Chief Accountant at 한남 Trading. 회사 이름인 것 같고요. 여기에 Chief Accountant이니까 회계 부서의 장 정도가 되겠죠. 그런 Mr. Hahn이라는 분의 recommendation으로 추천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He advised us to contact you. 당신에게 연락해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As a referee, 신용 조회처를 얘기하는 거죠. 신용 조회처로서 concerning the credit facility which his company has asked for us. 우리에게 그의 회사가 그 한남인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요청한 credit facility와 관련하여서 당신을 신용 조회처로서 한번 연락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credit facilities는요. 이 회차에서 벌써 이 facilities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금융상의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품을 사고 싶은데 우리가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credit facility를 우리에게 제공해달라. 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외상 거래를 허락해줘도 좋을지 신용 조회를 해야 되니까 신용 조회처로 통지 받은 당사자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could you confirm that? 이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The company has sound enough to meet credit of $3 million. 300만 불의 신용을 만날 만큼 그 회사가 건전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거래를 300만 달러를 외상으로 줘도 이 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이 튼튼한 회사인지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We would be most grateful for our reply blank 되어 있고요. 자, 회시는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자, 40번 보시면 What does the underlined credit facility imply? 이 밑줄치인 신용 혜택이라고 하는 게 암시하는 게 뭐냐? The potential buyer wants to settle some days later. 어떤 날짜 이후에 대금 결제를 그 앞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매수인이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상 거래를 허용해달라. 라는 내용이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고요. 1번 괜찮습니다. 자, 2번 보시면 The seller wants to have some loans from bank.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물품을 팔 매도인인 거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런 신용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자, 3번에 보시면 The seller wants to have credit from the potential buyer. 그 potential buyer로부터 매도인이 크레딧을 얻고 싶어 한다. 그 외상 거래에 대한 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자리를 바꿔줘야죠. 이 회사, 이 편지를 쓴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가 이 크레딧을 원하는 거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4번 보시면 The potential buyer may ask his bank to open credit. 오픈 크레딧 이것도 역시 외상 거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의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열어둔 외상 계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은행으로부터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매도인한테 이렇게 외상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괄호 채우는 내용인데요. 맨 끝에 보면 We would be most grateful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For reply 어떤 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1번 보시면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At your convenience 당신이 편하실 때에 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earliest를 넣었으니까요. 당신이 편하실 때 근데 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에 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고요. 2번에 보시면 By the time we arranged 우리가 합의한 날짜까지 그 다음에 3번에 At their early convenience 가장 빠른 편리함 조금 이거는 의미상 1번과 비슷한 의미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3번에 To my company satisfaction 우리 회사가 만족하도록 가장 적합한 건 1번 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the blank 괄호 집어넣는 문제고요. 자 보시면 Blank are used for taking it from a port out to a ship 자 항구가 있고요. 선박에다가 포트에서 항구로 물품을 taking 수령하는 데 사용된다. Or vice versa Vice versa 는 라틴어인데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항구에서 배로 물품을 수령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 했고 Vice versa 라고 하면 선박에서 항구로 반대로 또 물품을 수령하는 데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구에서 선박으로 선박에서 항구로 물품을 이동해서 이렇게 수령하는 데 사용이 된다. They can also do the same work as barge 이들은 바지하고 똑같이 똑같은 작업에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 카페리, 오일, 탱커, 라이터, 트레일러스 되어 있는데요. 부선 가장 비슷한 게 부선이죠. 항구에 배가 직접 접안하지 못했을 때 물품을 부선이나 또는 바지에다 라이터나 바지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배에 가서 물품을 적재하도록 하고 또는 반대로 물품을 양하해서 바지나 라이터에다 실어가지고 항구까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지하고 라이터하고 동일한 비슷한 운송용구다 라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에 트레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고요. 트레일러는 차 뒤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바퀴 달린 이런 것들을 트레일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컨테이너 트레일러라고 하면 컨테이너 얹어놓고 트럭에다 연결해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번 44번 두 개 문제가 묶여 있는데요. 43번은 보시면 fill in the blanks blanks A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 괄호 채우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시면 We are surprised to receive your letter of 20 November 날짜 나와있고요. 이 날짜에 편지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In which 그 편지에서 You said You had not received payment for invoice number 블라블라 자 인보이스 번호 몇 번에 대한 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그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We instructed our bank 서울 뱅크 서울 뱅크 to blank your account in HSBC 런던 with 2 million dollar in 2nd November 우리가 11월 2일에 우리의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다가 당신의 계좌 HSBC 런던에 있는 당신 계좌로 200만 달러를 어떻게 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우리가 대금 지급 하라고 은행 통해서 대금 지급 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자 보시면 Credit Debit Sort Out Dra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ort Out 하면 정리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Draw 는 인출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은행 계좌 하고 관련되어서 대빛 대변 처리를 한다 차변 처리를 한다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크레딧은 입금하다 대빛은 인출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Debit하고 Draw 하고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우리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다가 당신의 HSBC 계좌에다가 200만 달러를 입금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왜 대금을 못 받으셨을까 우리가 놀랐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계속 보시면 As our bank statement 44번 문제입니다. 이제 B에다가 괄호 넣는 게 44번 문제고요. As our bank statement showed Bank statement은요. 은행의 명세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통장에다가 입금 출금한 내용들이 이렇게 내역들을 정리를 하는데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실 미국밖에 없어서 미국 쪽에서는 통장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Bank statement라고 해서 입출금 내역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내줍니다. 은행의 명세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은행 명세서에서 보여지듯이 The money has been debited from our account 우리 계좌에서 대금이 차감되었습니다.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Blank has won. It is possible that your bank has not advised you at 이게 당신 은행이 당신 거래은행이 당신에게 아직 통지를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금 지급은 제대로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B에 들어갈 내용 보면요. 1번에 We thought that it was double paid to your account. 우리가 당신 계좌에 두 번 중복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에 보시면 We assume that it has been credited to your account. 당신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아마 입금이 되었을 텐데 아직 통지를 못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2번은 괜찮습니다. 3번 보시면 We are certain that payment was in order. In order 하면 제대로 라는 뜻인데요. 뒤에 앞뒤 문장이 없고 이렇게 되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요. 결제가 제대로다라는 정도의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2번이 문맥상 더 적합합니다. 4번 보시면 We have debit our account if you want. You may debit our account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계좌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2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45번 보시면 which sentence is most proper for the blank 역시 괄호 채우도 문제입니다.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proposal. 당신이 제안을 제출해 주셔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괄호가 나와요. As It is still too early. 근데 이게 아직 너무 이르기 때문에 To judge whether or not we will be needing to hire an outside house. 우리가 외부의 여기서 house는요. 그냥 회사 정도로 의역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말고 외부의 어떤 회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아직 좀 이르기 때문에 To take care of 웹사이트 리디자인 우리의 웹사이트를 다시 디자인하는 업무를 맡을 회사를 우리가 필요로 할지 어떨지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 결정하기에는 조금 아직 빠른 단계이기 때문에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중 내용 보시면요. 4번에 I'm afraid my response will be delayed. 내 회신이 지연될까 염려됩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의미가 닿지 않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 46번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stand by else is not correct? 보증신용장이죠.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것과 다음에 문장 중에서 잘못된 것 찾는 겁니다. A부터 보시면 stand by letter of credit SBS 이렇게 줄여서 쓴 겁니다. stand 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은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는데 as a safety mechanism 안전장치 정도로 의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장치로 사용이 될 수 있다. In a contract for service 용역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 안전장치로 사용이 될 수 있다. A reason for this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이 보증신용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험을 해칭 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In simple terms 간단히 말해서 It is a guarantee of payment 이것은 대금 결제에 대한 보증이다. Which will be issued by a bank 어떤 은행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 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보증인데 On the behalf of a client 어떤 고객을 위해서 은행의 고객을 위해서 은행이 개설하는 보증의 한 종류 이다. And which is perceived as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Payment of Last Result Result 하면 어떤 구제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사로 사용하면 Result or Remedy 구제책을 구하다 이렇게 동사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결제에 대한 마지막 구제책으로서 인식이 된다. This will usually be avoided upon 이게 보통 이때에 해제가 된다. 피하여진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When there is a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DC는 보증신용장을 말하는 거겠죠. 보증신용장이 해제된다. 답은 4번인데요. 보증신용장이라는 건 일반적인 신용장하고 다르죠. 보증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있어요. A하고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한 당사자가 대금을 예를 들어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서 보증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보증신용장은요. 만약에 이 당사자가 대금지급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사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증신용장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보증신용장이 avoid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반대의 의미로 this will usually be called upon when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call on 하면 사용되다 찾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의역하면 이용된다 라는 정도로 의미를 만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증신용장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어떤 이론적인 설명들을 쭉 해놨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보증신용장은 원래 매매 계약이라든가 그런 계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최후의 구제책으로서 사용이 된다. 보증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될 만한 정도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47번 보시면요. 역시 여기 A부터 D까지 밑줄 친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것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We have instructed our bank 우리가 우리 은행에게 우리 거래 은행에 지시를 했다. Arranged with 우리가 우리 거래 은행과 계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비슷한 문장이긴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To open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취소 불륭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In your favor 당신을 수익자로 하는 당신을 위해서 In favor of you 여기서 you를 바깥으로 뺀 것일 뿐이고요. In favor of you 하고 동일한 뜻이 됩니다. For the sum of $10,000 만 달러의 금액으로 금액 얘기하는 거죠. amounting to 이렇게 금액이 되는 비슷하고요. 뒤에 보시면 valid until December 10th 12월 10일까지 유효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expired until 말이 안 됩니다. 12월 11일까지 무효가 되는 이라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비슷한 뜻이 그냥 직역을 하면 비슷한 뜻이 되는데 이때 12월 10일까지가 12월 1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지 않고요. 이걸 expire를 사용하려고 하면 expire on until이 아니라 expire on 12월 11일에 만료가 되는 이라는 뜻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제일 틀린 어색한 문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8번 보면요. Which is best for the blank 역시 괄호 채우는 문제입니다. Under UCP 600 UCP 600 하에서 terms such as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에요. First class 인류의 잘 알려진 qualified 자격을 갖춘 independent 독립적인 official 공식적인 competent 경쟁력이 있는 or local 그 지역의 라는 이러한 용어들이 used to describe the issuer of a document 어떤 서류의 발행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면 자 UCP 규정에서 모호한 표현이 나오면 특징적으로 다 무시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서류를 발행할 때 뭐 공식적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이렇게 신용장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공식적인 기관이 어디까지가 공식적인 기관인지 은행에서 판단하기가 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행인은 누구나 발행을 해도 된다. 발행인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단 수익자는 제외한다. 적어도 적어도 누구나 다 발행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의도한 건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서류를 의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익자가 이런 서류를 누구나 다 발행해도 된다고 해서 수익자가 이런 서류를 다 발행해도 된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발행인이 다 발행해도 된다. 그래서 발행인 요건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단 수익자를 제외한다. 그래서 관련 그것과 일치하는 문장을 찾으면 allow 하고요 any issue 어떤 발행인이어도 되는데 except the beneficiary 수익자를 제외한 발행인이 to issue that document 그 서류를 발행하도록 allow 허용한다. 해서 UCP의 조항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 117회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특히 UCP에서 이런 문장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앞뒤의 논리적인 내용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가료를 채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UCP 규정을 다 알고 있어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회차에서는 이렇게 UCP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논리 따지지 않고 이렇게 암기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차의 약간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기만 하니까요. 무시하시고 만약에 요 문장이 익숙하지 않으시면요. 요거 연결해가지고 두세 번 정도 더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Choose what is not correct one, two, three. 자,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according to CIS 규정에 따를 때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의 계약 해제 권, 행사 요건을 묻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CISG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자, 계약 또는 이 협약 CISG를 얘기하는 거고요. CISG 상에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failure 못한다면 그 이행하지 못한 것이 amount to a fundamental breach of a contract 계약의 본질적 위반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권은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1번 괜찮고요. 자, 2번 보시면 if the buyer does not 만약 매수인이 하지 않는다면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추가 이행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내에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 이행 기간 설정 하는데 추가 이행 기간 모든 의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큰 의무인 대금 지급 물품 물품 수령 수령 추가 이행 기간 설정 해 줬는데 추가 이행 기간 동안에 대금 지급 하지 않는다 거나 물품 수령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질적 계약 이만 관계 없이 계약 해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2번이 그 내용이고요 3번 보시면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but for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물품을 인도할 의무는 매도인의 매도인의 의무지 매수인의 의무가 아니죠 그리고 물품 인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3번은 2번의 내용을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정한 추가 이행 기간이 아니라 매수인 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인 물품의 인도 의무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냥 말장난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의 내용을 변형해서 답을 만든 게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if the buyer declares that the buyer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이라거나 또는 물품의 인도를 take 수령할 의무를 이행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within the period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매도인에 의해서 설정된 추가 이행 기간 동안에 2번의 내용을 고대로 다시 한번 설명한 게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내용에서 말이 안되는 내용 몇 개를 바꿔가지고 답을 만든 것이고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word is not appropriate for the blanks below 자 괄호가 ABCD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에 알맞지 않은 단어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Demorage and Detention Demorage 하고 Detention is mostly associated with imports 수입 과 관련이 되어 있다 Demorage 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죠 용선 계약 에서는 특히 항해 용선 계약 에서 레이 데이스 정박 기간을 계약 에서 미리 합의를 하는데 정박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시간을 사용해서 배가 출항하는 것을 막았다 배의 출항이 늦어졌다 라고 하면 채선료 라고 부르는 금액을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Demorage는 그 상황에서는 채선료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CY의 컨테이너 야드에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프리타임 무료 사용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컨테이너를 CY에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부과하는 비용 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연을 시켰다 라는 의미에서 똑같이 Demorage를 쓰는데 여기서는 체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을 적체시켰다 해서 채화료라고 불렀었습니다 Detention은 지체료 였고요 지체료는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건데 빌려 쓰는 컨테이너를 정해진 시간까지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일종의 연체료 같이 받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Detention까지 같이 나왔으니까 컨테이너 운송 상황에서의 채화료를 의미하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채화료하고 지체료는 수입과 관련해서 보통 발생이 된다 수입지에서 물품을 양화하고 나서 수화인이 CY에서 컨테이너를 빼내가지 않는다거나 빼내간 컨테이너를 제때에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빈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해서 주로 수입국에서 주로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Although It may happen in the case of export as well 수출의 상황에서도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빈도수로 보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수출국에서도 물론 컨테이너 적입하겠다고 FCN 화물을 송하인이 가져가서 물품 채워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출시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수입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맞긴 하죠 Demerage is a charge 이건 어떤 비용인데 채화료는 어떤 비용인데 Revit 하면 부과하다 라는 뜻이고요 By the shipping line 선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charge 비용이다 To the importer 수입자에게 In cases where they have not taken delivery of the full container 그 가득 찬 컨테이너 FC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CY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full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컨테이너가 도착했는데 이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 And move it out from out of the port terminal area 항구라든가 터미널 그 지역으로부터 move it out 꺼내가지 않는 경우에 For unpacking within the allowed free days 허용된 그 무료 사용기간 내에 CY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기간 내에 그 컨테이너를 Unpacking 적출하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A에는 Demorage 들어가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B on the other hand 근데 Detention 지체료는 한편 It's a charge rabid by shipping line to the importer 수입자에게 그 선사가 부과하는 charge 요금인데 In cases where they have taken the full container for unpacking 그 물품을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을 꺼내기 위해서 적출하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를 taken 수령을 했는데 Let's say within the free days 그 무료 사용기간 동안에 아무튼 꺼내갔다 라고 하자 But have not returned the empty container 근데 빈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To the nominated empty deep part Deep part은 어떤 거점이나 어떤 시설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빈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그 컨테이너 야대에다가 지정된 컨테이너 야대에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Before the expires of the free days allowed 허용된 무료 사용기간 동안에 free days 동안에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빌려가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Detention 지체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B도 Detention이 들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는 데 부과되는 비용 자 If a customer took the full box out of the port 터미널 여기서 full box 라고 되어있는데 컨테이너를 박스라고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full 컨테이너를 포트 항구라든가 또는 터미널에서 took 수령을 했어요 가져갔는데 on 7th of July 7월 7일 날 which is within the free days 근데 그게 무료 사용기간 내였답니다 expiring on 8th of July 7월 8일에 만료가 되는 기간 내에 가져갔대요 But return the empty container to the lines nominated depot only only on 19th of July 7월 19일 날 그 지정된 장소에다가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를 돌려주었다 So the shipping line will be eligible to charge the consigning 그래서 선사가 eligible be eligible to 하면 무엇 할 자격이 있는 권한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수하인에게 차지할 권한이 있다 차지할 자격이 있는데 for blank 디무라지가 아니라 detention이 되어야 되겠죠 빈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디무라지가 아니라 detention 지체료가 C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for 11 days from 19th July after expiry date expiry of free dates 여기서 뭐 무료 사용기간이 언젠지 날짜 계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빈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았다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에는 detention이 들어가야 돼요 till 19th July 9월 19일이 될 때까지 at the blank fixed by the line 자 그러면 어떤 이런 detention에 대한 차지를 할 수 있는데 at the blank fixed by the line 그 선사에서 정한 요율 얼마를 받을지 그 금액을 그 선사에서 정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정한 요율 하면 rate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적합한 건 커미션이 아니라 수수료가 아니라 rate 정해진 요율로 그러한 detention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될 텐데요 요 문제는 일부러 길게 만들어가지고요 괄호도 많이 뚫어놓고 문제 두 문제도 아니고 한 문제짜리로 이렇게 길게 내면서 조금 복잡한 내용 날짜 계산하게 막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시험 보시는 시험 볼 때 우리가 시간 좀 많이 쓰도록 헷갈리도록 이렇게 유도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원래 의도한 답은 4번인데요 C에 디머러지가 아니라 디텐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는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3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다 여러분이 숙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 뺏으려고 길게 쓴 문제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CY에서 컨테이너를 정해진 시간 내에 빼내가지 않으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붙는게 디머러지 최화료고 빈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정해진 시간 내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 지체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보내 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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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